네 반갑습니다. 구학사랑 부원님들 오늘은 우리 소리 사랑하시는 이서연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서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서연님 좋아하시는 소리가 경기소리도 좋아하시고 서도소리 좋아하시고 네 소리라는 소리는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경기소리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제는 서도소리에 매료되어가지고 서도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서도소리 그러잖아요. 서로 이웃사촌이죠. 이서연님은 이 소리 좋아하시는 이 마음이 또 이런 소리 좋아하는 이런 게 대물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하신 건가요? 아 대물림은 아니고요. 어려서 아버지가 늘 이거를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그 소리를 늘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하는 소리는 진작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마 하실 줄은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셨는지.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민요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문화센터를 찾아가서 좀 배우게 됐죠. 아 그래요. 아버님은 그래도 자주 국악을 즐겨 들으셨고 소리하신 모습은 못 뵀지만 김영창이 분명하셨군요. 늘 테이프를 듣고 듣고 또 즐겨요. 그래서 우리 이서연님도. 그러면 집안에 또 형제분들은 어떠셨어요? 형제분들은 가요는 참 좋아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작은 오빠. 오빠가 둘인데 작은 오빠가 돌아가시면 부르시는 상여 소리 있잖아요. 그걸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만 하면 오빠를 찾아가지고 오빠가 그 상여 소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잠깐만요. 우리 이서연님. 그때 고향이 어디쯤이셨는데요? 경기도 용인이에요. 배감. 용인 배감 하면 상여 소리로도 아주 유명한 그쪽 지역인데 들노래 일노래소리도 있고 용인의 아주 가창리 쪽인가요? 예. 가창리 쪽에 박상욱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명창이 계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빠도 그 무렵에 아마도 같이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빠는 또 오빠 나름대로 소리 좋아해서 동네에 대대로 내려온 토속 소리. 그렇죠. 상여 소리까지 그렇게 하셨군요. 우리 이서연님도 집안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셨군요.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오빠도 좋아하시고. 그러면 문화센터 찾아가게 된 것도 내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네. 아니 부천에 처음에 신도시 처음 생기면서 LG백화점에 문화센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김금숙 선생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민요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안 보이고 민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민요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장기 타령을 배웠는데 저를 반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문화센터가 민요 반이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을 찾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박준영 선생님이라고 또 부천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 찾아갔다가 또 인천에 가서 또 유지 선생님 언니 유친랑 선생님한테 또 가서 경기 소리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다가 또 서도소리로 선생님한테 줄러갖고 저 서울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서울로 왔죠. 그런데 그때만 또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런데 그때 그만두기에는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래서 1년치 학원비를 다. 중간에 학원비를 못 낼까봐. 어느 정도 빌려가지고. 1년치를 다 내고. 그리고 학원을 다닌. 그래서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만뒀더라면 지금쯤 제가 이 자리에 없지요. 그때가 지금 몇 년 전 일이신가요? 그때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그러셨군요. 그 이전에 우리 국악방송 개국하고 그럴 때 혹시나 방송도 좀 들으셨던가요? 많이 들었지요. 그때 경기민요, 서더민요, 유지 선생님이 하고. 이친 선생님이 하시고 김일란 선생님도 하시고. 이럴 때 그때 그 녹음을 다 했어요, 제가. 방송 녹음을 해놓으셨어요, 가르치는 거. 네, 방송 녹음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테이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도 왜 더블 데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녹음을 하면 그 옆에다가 망가질까 봐 더블 데크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하나 망가지면 못 쓰니까 하나를 여유로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 게 있어요. 그래요. 우리 방송 통해서 배우기, 경기민요 배우기, 서더민요 배우기. 이걸 녹음을 다 방송실황을 녹음을 해둬가지고. 그걸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테이프이 상할 정도가 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요. 그래가지고 경기민요는 그때 배울 때니까 경기민요 배우고 있을 때니까 경기민요는 경기민요대로 하고 서더민요는 그때만 해도 진짜 1대1로 배워야지 하지 그냥 듣고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방송하실 때 너무 지금도 지금 수업하시는 거랑 예전에 방송할 때 하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같은 노래가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이 안 잊어버리시고 똑같이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똑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게 그때 방송실황 녹음해 두신 걸 한번 카피를 좀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찾아서 찾아가서 또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고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소리살림을 하나씩 둘씩 곡관에 쌓아 늘려오셨군요. 아주 경기소리도 배우시고 소득소리도 배우시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 이서연님 그러면 잠깐 선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소리를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긴 소리는 좀 목소리 높이는 것도 힘들고요. 누리게 타령 같은 거. 누리게 타령 삼동두 차량 이런 거. 그런 거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서연님의 소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숨을까 양보들 운채가 좋아서 보았나 울기는 저녁에 운매가 좋아서 보았지 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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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안남산 뒷동산 개나리 진다라 피고여 앞뒤뻘 끄네기 산나물 가자고 나섰나 밀밀밀밀밀 끄리불심 느려라 얼싸 정조타 연아문 갯빨 느려라 갈까구 네 우리 이세연님의 느리게 타령 들었습니다 아 이제 소독소리 이만큼 해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독소리 이만큼 해 오셨으니까 또 남에게 전해주시기도 하고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전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수소를 운영하면서 요즘에는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다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소리 배워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는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민간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악 지도자 자격증 그거를 따면 우선 우선권이 있나봐요 봉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자격증 시흥시 지부를 또 가지고 있어요 국악평가위원회 시흥시 지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교육원이라는 타이틀을 거기다 걸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곡을 가르쳐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발급 받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또 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호인 또는 아마추어로 소리를 배우신 분들이 이하이면 배운 소리를 봉사활동으로 선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무나 봉사활동해서는 안 된다 배워야죠 그래서 일정 기간 배우게 하고 거기에 일정 자격을 주는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요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이런 최소한의 민간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요양원 같은 데서 그걸 요구를 한대요 자격증을 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얻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어떠세요? 그래도 봉사로 이 소리를 쓰겠다 하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반갑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제일 반갑죠 제일 반갑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잘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래요 지금 이세연님 전수소 있는 곳은 어디신가요? 시흥시 대야동에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면 경기소리, 소수소리 다 하시나요? 네 경서도 다 가르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서두소리보다 경기소리를 더 친숙해하니깐 우선 경기소리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잘하시면 또 서두소리도 가르쳐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주변에 우리소리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 호응이 어떻던가요? 요즘에는 보급이 많이 돼서요 요즘에는 뭐 동사무소다 무슨 복지관이다 배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많아요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강의를 하고 복지관에서도 강의를 하고 다 하는데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고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로 오시는 분들은 취미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봉사활동하고 많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많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그렇군요 옆에서 뵙기에 우리 이세연님은 참 밝기도 하고 곱기도 하신데 네 고맙습니다 복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 하시고 사시니 네 제가 막내를 태어난 데다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아유 나는 복도 많아 복도 많아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어요 1년 2달 아유 그러시죠 네 화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 이제 그런 고운 복을 또 즐거운 복을 현재 나눠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랜 세월 배운 소리를 주변에 나눠주고 네 또 그걸로 또 활동하시고 봉사활동하시고 주변과 함께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세연님 좀 더 활동폭을 넓혀나가신다면 어떤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많이 넓혀야죠 거기 시흥시에 제가 우리 유지 선생님 덕분에 또 시흥아리랑이라는 걸 갖다가 이상균 교수님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시흥아리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노력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청에서 좀 많이 시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흥아리랑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에서 그걸 안 받아주시면 속상하죠 네 그래도 우리 올해 올해 묵힌 소리를 하시는 우리 이세연님께서 이렇게 만든 시흥아리랑 네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만든 아리랑이니까 네 그 아리랑도 한번 따야 되겠어요 저희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두기 놀이도 지금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향두기 놀이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향두기 놀이 시흥시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향두기의 이사를 맡고 있어요 네 아무튼 향두기 놀이를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물 맛난 고기처럼 무대만 올라가면 그냥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일하는 거거든요 논 매고 이러는 건데 정말 논 매는 것처럼 즐겁게 즐기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경서도 소리를 다 좋아하시고 사라질 뻔한 북한의 평양 향두기 소리 잊고 계시는 이세연님 오늘 복도 많으신 말씀 넉넉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 나눠주시고요 소리법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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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